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이 혼다 호두 샀다니 혼다 crv 샀게 아 치닉파야 치닉파 이거 삼김자는 뭐야? 나는 4년 전에 샀고 물이 다 치닉파야 누나마는 우리 좋은 타 이거 맛있어 맛있죠? 불 좀 켜요 시골 하나 둘 셋 물 좀 넣는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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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물 좀 켜 형님 이거 탈 몰라요 이게 맛있습니까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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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어서 아 우리 법인단 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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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었어 좀 넣을거야 고기야 소주 하나 해줄 때 소주 하나 소주 하나 통하는게 여자 먹기 나면 되냐 아 괜찮아 살살 먹기 했잖아 많이 드세요 많이 시장했죠 우리 홍 diversion There house key countless functions 식사도 절대 못 챙겨 그래갖고 동생이 이런 거라고 챙겨야지 안 되겠지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두부 너희 これ 팅 그래 uncomfortable richten 쇠 medical 야 니네 가방 좀 줘봐 응 형님 샤넬 샤넬에다가 벤츠 키 좀 보여줘봐 형님 짝깔은 벤츠카로 짝깔 샤넬은 짝이 더 비싸더라 샤넬은 짝이 더 비싸더라 하얀색 사주지 치알굴 샀다 자랑한다 아 지잎파 지잎몰려야 돼 지잎이네 지잎 아 지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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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잎몰려 맹이야 언니 옆에 앉아라 안녕 친구들 술 취했어 제잎담안대에서 받은거거든요 저희 산지 얼마 안되대 제잎담안대 받은거에요 블루라벨 마시고 있어 제잎파 그니까 이 전에 제잎판에서 받은거거든 나 안그래도 그랬어 너 진짜 맞아? 내가 만약에 해보고 진짜 너한테 안준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세용아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비싼거리 왜? 왜 왜? 아니 진짜 맞아요 형님? 형님 좀 불평해 약간 좀 약한데? 좀 가짜같이 약간은 약간? 약간 나도 틀린데 이거 저 같은 느낌인데 그 맛이 아닌데? 그 맛이 아닌데? 우리가 여기 개업식이라고 와서 블루라벨을 시켰는데 이게 1900mm야 한국돈하면 한 60만원돈인데 약간 좀 가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경찰 불어야 되나? 도착했지 어쩔 수 없는건 아니죠 경찰 불어야 돼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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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